10시 이후에 1년이 안되고 가는데 죄송하 너 잘라놓고 공기다 됐다 열심히 손을 얻고 생각해봐라 내를 위해 그런 건지 너는 끝까지 좋은 놈으로 살아라 나는 끝까지 나쁜 놈으로 살게 김태성 19살 때부터 살인째로 복역 지금까지 쭉 쉐인의 오른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일이 있습니까 행사님. 니 또 사람 새끼면 희망원을 손대지 마라. 그깟 희망원이 나랑 뭔 상관인데. 김태생이 증거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 알지? 그거 밝혀지면 김영상 이력에도 치명될 텐데 말이야. 원하는 게 뭡니까? 내가 파트너된 기념으로다가 태생이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? 상도가 약 좀 심각하다. 니까지 일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? 내는 되고 나는 안 되나? 어차피 우리 상도야 아이가? 내가 뭐라든 간에 항상 나쁜 놈은 돼 아이가? 내가! 내가 니 생각해서 이런 거 아나? 착각하지 마라. 우리 형제 없는 사람은 서로 버티지 않았나? 니가 사람 새끼야 이 새끼야! 겁나라 이 새끼야! 그런 놈이 우리 상도야 아이가? 내가 뭐 안 되는 거야? 그눔이지만 난... 감사합니다.